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충돌설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를 놓고 지금 의견들이 전부 다 다른 상황입니다. 한쪽에서는 이거는 쇼라는 얘기가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동안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껴왔던 모습을 놓고 보면 이번에 윤 대통령의 분노는 진심이다라는 이런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가지 정보들을 살펴보고 분석을 해보니 우선은 대통령씨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각을 세우는 모양새만큼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이게 지금 무슨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신을 할 수 없겠지만은 그나마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번 사태를 바라볼 수 있는 핵심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관련 소식을 짚어보면은 먼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충돌 관련해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은 어떤 정치적인 그림인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모두가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가 한동훈의 사퇴 여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대통령실에서 한동훈의 사퇴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만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진짜로 취임을 한 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사퇴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둘 사이의 갈등이 실체가 있다는 것이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하면은 그냥 말 그대로 게임이 끝난다라는 것이죠. 현재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하지 않는 이상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대통령실이라든가 여권 중심부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날리기로 마음을 먹으면은 날리지 못할 것도 없으며 현재 대통령실이 완전히 정권 말기라면 모르겠지만은 현재 직권 기간이 반도 넘어가지 않은 상황이고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이 맘먹고 끌어내리려고 하면은 답이 없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상황이 이루어하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하지 않고 총선까지 지휘를 하게 된다면은 한동훈 위원장과 윤 대통령과의 갈등은 그때 해석이 되었거나 아니면은 어떤 정치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일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미 국민들이 다 경험해 보셨죠. 살아있는 권력하고 충돌할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나라가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여권 중심부에서 총선을 치르는데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건 아예 총선을 칠 수가 없는 지경이 되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검사로서 살아있는 권력과 싸우는 것과는 다른 문제인 상황이라 일이 돌아가지 않는데 그 자리만 차고 앉아가지고 어차피 패배할 선거를 지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아무튼 이런 상황으로 가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하지 않고 총선 지휘라는 그 목적을 완수한 뒤에 그 자리에서 내려간다면은 이거는 사실 대통령실에서 한동훈이 살아있는 권력과 각을 세우는 모습으로 밀어줬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분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안 하고 총선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의심스러운 대목도 여기저기에서 많이 관찰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쏟아지고 있는데 먼저 가장 의심이 가는 대목은 당내 친융계들이 대통령실을 등에 업고 한동훈의 목을 치려고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개혁이라는 어젠다를 내걸어서 3선 이상의 중진들에게 페널티를 주고 정치 신인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한 이러한 행보가 국민의힘 내 중진 의원들의 심기를 거슬렸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는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국민의힘 내의 기득권을 타파해야 된다는 얘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 꺼낸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인유한 혁신위원장 때부터 국민의힘 내 중진 의원들 용태론 이야기는 그 전부터 나왔었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국민의힘 내에서 인유한 위원장과 중진 의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으며 인유한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이 됐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밝히기도 해가지고 논란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국민의힘 내 중진 의원들의 희생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대통령의 뜻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실제로 장재원 의원이 대통령실에 이러한 뜻을 받돌아가지고 차기 총선 부출마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슷한 이야기를 꺼낸다라고 해서 갑자기 친윤계 중진 의원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라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특히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공천 룰 같은 경우에는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을 한 중진 의원들이 최대 페널티 35%를 받는 것인데 이 정도면은 감당할 만하다라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인데 중진 의원들이 갑자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기를 든다라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김건희 의사 문제 때문에 갑자기 대통령실 측에서 급발진을 한다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사실 김건희 의사 문제는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동안의 스탠스를 보면은 김건희 의사 문제에 대해서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민주당의 특검법이라든가 디올백 문제 관련해서는 이거는 정치 공작 문제로 규정을 해왔었습니다. 그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가지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국민의힘 내에서는 한동훈이 김경률에 휘둘렸다라는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이해가 좀 안 가는 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경률이라는 사람 한 명에게 휘둘려가지고 대통령과 갈등을 일으키고 본인의 현재와 미래를 다 날려먹을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 한동훈 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 오랜 기간 인연을 놓고 보았을 때 이 정도 일로 인연이 박살이 나고 원수가 될 만한 사이인가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김건희 의사 역시도 잘 알고 지내는 사유로 알려져 있는데 이 문제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기존의 태도를 바꾸어가지고 갑자기 문제를 삼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다 너무 급격한 태도 변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정부 여당이 차기 총선이 망하면 윤 대통령도 사실상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을 할 것이고 진짜로 심각한 경우에는 선거 결과에 따라서 윤 대통령 탄핵까지도 좌파 진영에서는 밀어붙이고도 남을 상황인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한동훈 찍어내기라는 자살 행위를 하겠다는 것은 이거는 정치 문법에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중론인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번 사건으로 얻을 수 있는 반사 효과를 생각을 해보면 이 두 사람의 갈등은 더욱더 큰 그림일 가능성이 짙어 보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으며 우선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각을 세우면 완벽하게 프레임 전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새 야권 진영의 모습을 보면 김건희 의사 이슈를 계속해서 띄우면서 빌드업을 시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살아있는 권력이 충돌하는 모양새를 그리면 완전히 시선이 돌아갈 수밖에 없고 실제로 어제 저녁에 한동훈과 윤석열이 충돌했다라는 뉴스가 몇 곡지만 나왔는데 모든 이슈가 그쪽으로 빨려들어가고 있으며 또 김건희 의사 사과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요구한다라고 해가지고 해결이 될 문제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김건희 의사가 사과를 하겠다고 나서야지 사과가 되는 것이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짓는 쪽으로 마무리를 지을 것이었다면 벌써 사과를 했을 것인데 여태까지 그러지 않았고 현재 김건희 의사는 자숙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이러한 모습을 놓고 보면 현재 대통령실에서는 김건희 의사 문제를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으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현재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이죠. 아무튼 이 정도에서 마무리 수순을 짓고 있는데 갑자기 한동훈이 난리를 치면서 이 문제를 빌드업을 하고 제2부속실이라든가 특별감찰관 제도를 부활을 시키면서 김건희 의사의 사과를 이끌어내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김건희 의사 문제 관련해가지고 재발 방지 대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관철을 시킨다면 이건 온전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업적이 되는 것이며 한동훈이 김건희의 뭐 눈치를 보고 있다 윤석열의 아바타라는 이런 프레임도 성립을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김건희 의사의 행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도층이라든가 보수 진영 내에서도 불편하게 보는 시선이 많은 것만큼은 사실이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의사의 앞으로 행보 관련해서 어느 정도 후속 조치를 했고 울타리를 쳤다라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총선 전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김건희 의사의 사과문제 같은 경우에는 총선 이후에도 여론이 계속 좋지 않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선 이후에 판단을 하면 될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각을 세우면 가장 큰 이득은 이슈 블랙홀 효과이죠. 살아있는 권력하고 맞짱을 뜬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이슈인지는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으며 문재인과 윤석열의 충돌 때 진짜로 엄청났습니다. 거의 1년 내내 모든 이슈가 그쪽으로 집중이 되었으며 이게 대선 때까지도 큰 영향을 미쳤었는데요. 근데 윤 대통령과 한동훈이 충돌을 한다 이거는 문재인과 윤석열 충돌보다 더 큰 이슈 블랙홀이고 문재인 때와는 비교도 안 될 것이며 문재인과 윤석열의 충돌때는 좌파진영에서 문재인이 키우는 개에게 물렸다 이 정도로 부들댔을 정도라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충돌은 거의 뭐 영화라든가 드라마 정도의 스토리이고 최고 권력자가 된 자신의 상관에 맞서는 그의 최측근 이러한 스토리는 이슈 폭발력이 상상을 초월할 것이며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하고 끝까지 총선을 지휘하면서 총선을 승리로 이끈다면 이거는 바로 대권 주자 반열에 올라가는 것을 넘어가지고 아예 그 자리를 굳히기에 들어갔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슈 몰이를 하려고 혈안이 된 세력들이 한둘이 아니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준석의 개혁신당이며 민주당 진영에서도 여러가지 이슈를 던지고 있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대결 구도로 총선이 치러진다면 다른 이슈들은 사실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할 것은 불보도 싶뻔한 상황이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하지 않고 버틴다면 이번 이슈는 총선 전에 가장 큰 메가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아무튼 정리하자면 현재 이 상황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할 경우에는 여권 진영에 엄청난 일이 될 것이고 만일에 사퇴를 한다면 이건 완전히 나갈이 패가 될 것이니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충돌설 관련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번 사퇴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 여부를 놓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인 지표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 부분으로 중심을 잡고 현재의 상황을 판단을 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